자 비교 먹방 재료들 진짬뽕과 맛짬뽕인데 요즘 컵라면들 다 트렌드가 이렇게 종이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맛짬뽕은 트렌드가 종이컵이 아니에요 예상했던 거랑은 좀 다른 거야 짜왕은 종이컵인데 아 이거 그럼 종이로 분리수거 못하잖아 종이로 버리기 편한데 초초고대사 어쨌든 그 이렇게 준비를 하구요 진짬뽕 뜯고 오 드디어 물이 다 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닐 뜯어서 오스타라나비테쿱스 한 이거 절반까지 열고 이것도 한 절반까지 열고 자 맛짬뽕 면발이 이렇구요 그 두껍죠 그리고 맛짬뽕 면발은요 그 면에 뭐 또 특별한 그 반죽이 있대요 뭐 그리고 진짬뽕 면발 이렇게 있고 맛짬뽕은 이거 맛내기 스프하고 야채볶음 풍미유 맛내기 스프는 분말 스프예요 그리고 진짬뽕은 이렇게 다데기 액상수프 그리고 유성수프 역시 고추기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거 한번 스프 바꿔넣어볼까 맛내기 스프 맛내기 스프 여기 이렇게 집어넣고 아 짬뽕을 좋아하시네요 아니요 저는 단순히 그 짬뽕을 좋아해서가 아니구요 그냥 좀 날씨 좀 춥고 그래가지고 뜨끈한 거 좀 먹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제가 역사 강의 역사 이야기가 하기 전에 식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그냥 그 김에 식사 좀 해결하자 그래서 그냥 뜨뜻하게 자 진짬뽕 이거 이지컷 어 너무 쉽게 뜯기는 거 아니야 여기 좀 이렇게 하고 할려고 했는데 됐어 이지컷으로 여기를 과감히 좀 짜주세요 아 아 네 얘기하세요 로크 아 네 들어가세요 네 자 네 수고하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네 이렇게 넣고 아 이거 다 완벽하게 짜고 싶은데 이게 맛있거든요 스프가 스프가 맛있거든 이렇게 한 다음에 진짜 다 짜주세요 우육탕면도 면발 굽고 막 맛있던데 아 맛있어 자 그러면 아 젓가락 안갖고 왔구나 이거 끓여드시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몇 개 좀 넣을게요 이상한 실험을 하고 있어 여기 세 개 여기도 세 개 세 개씩만 넣자 자 그리고 뜨거운 물을 갖고 올게요 자 스시 짜자잔 저는 원래 너라는 만큼보다 물을 적게 넣었기 때문에 원래 자아 네 피부 제대로 하트.. 하트 뭐예요? 아 피부 제대로 망가지겠다고요? 자 이거 그 꽃게랑 불짬뽕 넣으니까 그냥 과자가 다 부스러져 아 원래 이럴때 이 얼큰한 짬뽕 국물에 쇠주가 딱인데 쇠주가 없네요 술을 준비하지 못한 나도 라면 먹고 싶으다 그쵸 부럽죠 불짬뽕 먹는데 이걸 보네 태어나서 한번도 안먹어봤어요 어 그러세요? 저는 맛짬뽕하고 진짬뽕을 두번째 먹어요 맛짬뽕은 이게 면발이 약간 그 중간에 약간 볼록볼록 홈이 나있어요 근데 이게 그 면발이 약간 숱하면이라서 그런데요 짜왕하고 면이 또 달라 이따 국물 말아먹을거 두개 다 해볼까 이거 진짬뽕 진짬뽕하고 진짜장은 네 둘다 칼국수 느낌이에요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굵은데 그 약간 이거는 진짜 라면 반죽처럼 같고 짜왕하고 맛짬뽕은 조금 면발이 그 재질이 달라요 그 뭐냐 전에 벤츠님이 그 뭐냐 라면에 그 4대짬뽕 그거 다 드셔보셨더라구요 맛짬뽕 진짬뽕 그리고 팔도불짬뽕 삼양가짬뽕 그 이외에도 좀 많아요 그 전에 나왔던 나가사키 홍짬뽕도 있고 너무 심은 오징어짬뽕 있잖아요 그러니까 짜파게티의 조합으로는 오징어짬뽕 그리고 오뚜기도 진짬뽕 나오기 전에 북경반점에서 짜장짬뽕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짜장도 그렇고 짬뽕도 그렇고 전국시대에요 진짜 그냥 라면 사업이 진짜 전국시대가 됐어 그 꼬꼬멘 나왔을 때도 하얀 국물라면 쫙 나왔잖아요 8도에서는 닭국물 그리고 오뚜기에서는 닭국물인데 기스면 그리고 그때 삼양에서 나가사키 짬뽕 농심은 안 만들었지 근데 오뚜기는 이번에 진짬뽕이 나오면서 진짜장 진짬뽕 나오면서요 질라면이 원래 이거보다는 얇지만 그 약간 칼로 자른 면발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면발이 바뀌었다 질라면 그냥 평범한 면발로 돌아갔어 자 그러면 무파마 나왔을 때 계속 먹었어요 아 맞아 무파마도 맛있죠 다만 좀 비싸서 그렇지 그리고 무파마는 사실 매운 느낌은 없어요 시원해 국물만 평가해보는 중 있어요 의미하네 약간 얼큰한 느낌은 진짬뽕이 조금 더 얼큰하고 외관상 그리고 약간 시원한 맛 얼큰함은 진짬뽕이고 조금 시원함은 맛짬뽕? 글쎄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구요 근데 제 기준은 이건 진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진짬뽕이 아주 요만큼 조금 더 맛있어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전 사실 그런 주의에요 먹으면 다 똑같아 그리고 저는 먹방 전문 BJ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량으로 먹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두 개만 끓여서 먹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 말이죠 제 먹방은요 많이 먹는 기록을 세우는 먹방이 아니라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먹방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한 먹방이야 너무 배가 고프요 아까 집 그 이제 거의 방송 직전에 제가 시작 직전에 집에 도착하느라 뭘 먹지를 못했어요 그 제가 역사 컨텐츠 방송은 가급적 23시에는 시작을 하도록 제가 최대한 그건 저 자신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날은 그냥 토크 방송하는 날은 조금 못 듣고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컨텐츠 방송만큼은 일단 좀 정신을 좀 지키기 위해서 아 근데 그저는 좀 미리 먹어나 되긴 하겠어요 23시라 말고 11시라 해주세요 헷갈려 아 왜 아프리카TV가 그 24시간 움직이니까 그거 아세요 아프리카TV에서 그 시간대 구분하는 게 그 뭐냐 아침이 8시부터 12시고 낮이 12시부터 6시고 저녁이 6시부터 10시이고 밤이 그 10시부터 2시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새벽이 2시부터 8시더라고요 지방이 살기 편한데 왜 다들 서울 살려고 해요 직장 문제 빼고 아 아 아 근데 저는 진짜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속 그냥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었고 그냥 활동 계속 서울을 어떻게 나갈 일이 없었어요 집을 자주 옮긴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전 서울토박이죠 부모님은 서울토박인 아니에요 그 아빠는 여수 출신이고 엄마는 구례 출신 근데 둘 다 전남 출신이네 전남동부 아님은 토박이 같아요 아니 근데 전라도 말 몇 개 얻어들은 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 거시기 고철 잡는 울산님 어서 오세요 bj들이 서울에 있어 보인다던데 아 그래요? 근데 bj분들 중에 뭐냐 서울에 안사는 bj분들 되게 많아요 그 뭐냐 방송이나 아니면 프로필 공개하는 bj분들 있잖아요 뭐 이선님도 서울에 안사시고 그 내가 하는 bj는 대구에 많이 살던데 아 맞다 김이부님 대구 출신이세요 서울 사시는데 김이부님 대구 출신이시고 그리고 뭐냐 윤댕님 울산 출신이셨어요 울산인가 부산인가 그쪽 출신이셨고 제가 알기로는 임지금님도 부산 출신이신걸로 알고 그리고 그 지금 대도서관님하고 윤댕님 그 부부 원래 몇 년 전부터 송도와서 사신거 아시죠? 그분도 지금 송도 살잖아 그래서 bj들이 막 송도 막 놀러간다 때 광고한다고 저도 송도 살아요 어 그래요? 그러면 잘하면 그 대댕 부부 마주칠 수도 있을텐데 잘 안나오시나? 그분들이 저는 사실 다른 일때문에 가끔 송도로 갈 일이 있었거든요 아는 사람이 그쪽에 송도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그 지역 bj 간담회를 지방 bj 간담회를 따로 했대요 서울 지역 말고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그 bj들 아마 간담회 했던 걸로 아는데 근데 서울은 그거 서울 경기권은 일반 bj들은 간담회를 못나 그 주로 일단은 정식으로 간담회가 있는건 파트너 bj 간담회가 있고 베스트 bj들은 모르겠어 얼마전에 뭐 게임 bj들 일부 베스트 bj들 간담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 베스트 bj부터는 그 배비 이상들이 쓸 수 있는 그 전용 게시판이 있고 일반 bj들한테 공개 안되는 그리고 파트너 bj들은 그 아프리카 tv 그 이제 운영자 측하고 그 간담회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사실 그래서 송도는 집안내라니까 뭐냐 그 베스트 bj분들이 그래서 다들 인맥관계가 다 되고 bj들이 좀 친한 분들이 많고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bj들끼리 교류가 있으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연락하는 bj분은 없어가지고 몰라요 몰라요 뭐 나중에 배비되면 하나 생길까 그때는 좀 인맥은 중요하죠 그쵸 제가 이렇게 결국은 다 비웠는데 얼큰한 맛은 진짜뽕이 조금 더 얼큰하고 그 그 막 어동통통한 면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짬뽕 쪽이 좀 더 구근거 같아요 국물 맛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음 저는 진짜뽕이 한 평점이 0.1점 정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배고픈 김에 뭐 역사 역사 역사의 이야기 끝나고 그냥 뭐 배를 좀 채웠는데요 어 자 먹방 일단 라면 먹방은 여기까지 라면 먹방은 여기까지